우야 진행하기 전에 이런 거 좀 보고싶어 저번에 봤을 때는 뭔가 좀 많이 비어 있었던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장비가 되게 많아졌네 네 장비가 1티어, 2티어, 3티어가 생겼습니다 2티어가 2티어 정도가 보통 이제 데모 때 하던 그 아이템들이고요 1티어가 생겼는데 이제 하위 하위 호환대는 낮은 등급이고 3티어가 정말 좋은 겁니다 아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손전등 같은 것도 그냥 형광봉 이런 거 있고 좀 평범한 손전등 완전 좋아보이는 손전등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1티어 2티어 3티어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손전등입니다 3티어가 그러면은 뭐 얻는 조건이 있는 거야 그냥 비싼 거야 어 이제 이걸 레벨링을 해야 되거든요 레벨을 99까지 올릴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해금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해금을 할 때 뭐 좀 싼 거는 3천 원 주고 해금을 하고 비싼 거는 만 원 주고 해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 전 재산이 400원인데? 열심히 돈 모다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돈이 모으기 힘드니까 도전 모드라는 게 생겼어요 주간 미션도 생겼습니다 주간 미션으로 도전 모드가 있는 건데 그 한 맵을 세 번을 유령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장비가 들어가는 게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없고 이제 그 도전 모드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도 안 줄 수도 있어요 전자 장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이런 막 막 십자가 뭐 소금 이런 걸로만 깨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내 앞에서 지금 고개 휘적휘적 하고 있는 애가 누구야? 저요 얘가 노호구나 노호는 남캐네 얜 누구지? 찜찜이요 아임 찜찜 쌈쌈? 얘가 푼다 푼다 푼다가 많이 늙었네 힘들었나보다 작업하는 게 사장이 캐릭터를 보셔야 되는데 사장이 개인으로 와야 되는데 나 나 어떻게 생겼어 스페이스 누르시면 보여요 사장이 개인으로 개인으로 생겼어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사장이란 게 원래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캐릭터 바꾸셔도 돼요 이게 장비들인 거지 다 쓸 수 있는 거야? 네 네 레벨을 높이고 해금을 한다면 다 쓸 수 있죠 자 찜찜씨 일로 와봐요 네 계정 레벨 몇이에요? 계정 레벨이요? 어 글쎄요 저 응애여가지고 모르겠네요 50레벨 50이에요 50 50이요 네 자 다시 노호 자리 바꿔 네 계정 레벨 몇이에요 안녕하세요 노호예요 계정 레벨은 86 레벨 정도 되고요 환생은 하지 않아서 1단계밖에 안되지만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환생은 또 뭐야? 마비녹이야? 저희가 이번에 새로 생긴 시스템인데 100레벨을 달성을 하면 환생이란 걸 할 수 있어요 다시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창하게 환생이라고 하는데 등급이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등급 올림과 동시에 리셋이 됩니다 돈도 처음부터 다시 모아야 하고요 아이템도 해금 다시 해야 하고요 1등급에서 20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면 완전 초짜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아 그러면은 20등급에 1렙이면은 2000레벨이나 다름이 없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와 미친 여러분들은 그럼 다 1등급인 거예요? 네 훈다씨는 레벨 몇이에요? 저는 42에요 귀여워요 근데 예전에 내 기억으로는 저번에 뭐 한 400레벨 이러지 않았어? 아 그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등급제로 변한 거예요 리셋했어요 리셋 그날은 뭐 한 만 몇천 그런 레벨도 있었어요 리셋되기 전에는 635레벨이었어요 저 두 분은 고인물이고 저는 응애예요 근데 그 600레벨이었던 경험치가 초기화가 된 거야 아니면 그게 환산이 돼서 40레벨 정도로 바뀐 거야? 아니요 초기화가 됐어 완전 초기화 됐구나 그 옛날 레벨은 이리 오시면은 어 여기 박제가 되어 있어 옛날 레벨이 어디 어디? 사장님 몇 레벨이야? 어? 사장님 레벨 없어 아 이게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나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이게 환산되기 전에 플레이를 너무 안 했으면은 어 딱히 없나봐요 이거 어깨 안장 보면 있어 어깨 안장 어깨 안장? 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나 봐봐 이게 고인물이라는 만장이예요 아 님들 다 있네 사장님은 없네 나 없어? 나 왼쪽 어깨에 스티커 없어? 없어 있긴 있어요 검정색 줄 검정색 줄 아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검어 가지고 안 보이는 거 있을 수도 있어 밝은 곳 색깔 지정하시는 거 처음에 안 떴어요? 0인데? 뭐 몰라 잠깐만 그냥 딱히 없나봐 0이야? 아 100레벨 이상만 해주나? 아 잠깐만 아닌데 폰더씨 96레벨인데 안됐네요 그렇군요 이제 나는 안됐네 어 확실히 여기 그 숫자가 보이네 635라고 써있네 아 예스 어 그거 어디서 놨어? 플래시라이트 바닥에 있었어요 진짜 리얼 0이네 흰 공 맞아요 우리 구경하셔야죠 나 찜찜이 어깨 볼래 이거 어떻게 찜냐 어 됐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635라고 적혀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내 레벨 좀 봐주세요 어 그래그래 근데 고개를 빳빳히 서고 있어봐 아니 너무 섰고 어 802 872 아 집주인분한테 인사드렸나요? 어? 집주인분한테 인사드렸나요? 뭐 여기 있는 이 저 귀신? 저 저 인사해주세요 엘로 뭐 한결같네 그거 내려놓고 확인하셔야죠 인사드려야죠 누가 안 보이지 않아? 저게 보이게 세팅하셔야 돼요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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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다 어깨완장 좀 보자 아 네네 잘 안보여 어두워서 아 이제 갈게요 2 96 이라고 썼네요 그쵸 귀여워 귀엽대 이거 어떻게 버리지 어? 여기 숨겨져 있는 문자가 있어 바닥에 아 나중에 새 맵이 나온다는 떡밥이 있어요 아 오 이거를 제가 풀었었거든요 풀었었 근데 등대가 나온다 라고 나왔어요 등대가 나온다고? 이것도 맵에 숨겨져 있는데 이것도 일일이 찾아가지고 스펠링을 조합해가지고 찾은 거거든요 우와 대박 떡밥 같은 게 이렇게 숨겨져 있구나 네 네 그러니까 집주인분한테 인사드리러 가셔야죠 저기서 계속 어둡다 하시는 거 보니까 저 세팅을 맞추셔야 될 거 같아요 발길이 어? 뭐야? 아 인사하셨구나 아 여기 거주자분들이세요 가운데 가셔가지고 한 분씩 인사하세요 가운데 가셔가지고 한 분씩 인사하세요 아 아 왜 왜 왜왜왜 오 왜 가까우지마 하하하하 쿠키 뭐야 이거 이것도 할로윈 이벤트야? 네 오 별게 다 있네 재밌당 이스터 애교가 많아요 아니 근데 이게 발동되는 조건이 뭐예요? 저 여자를 보고 이제 이 중간에 오시면 돼요 아 우와 재밌당 한 번씩 밖에 안된다 이거 잘 보이세요? 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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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잘 보이세요? 오케이 오케이 빨간 배경에 움찔움찔거리고 있는 집주인님 보이세요? 응 주인이라고 합의본거야? 하하하하 아니 누가 봐도 주인님이잖아 응 아니 근데 집주인님이 반들반들하게 보여요? 응 좀 광채가 남다르신데 네 조금 밝게 해야 되거든요 좀 더 올려볼까 그럼 그 뭐지? 그 뭐지? 집주인 분이 약간 광채가 나면은 좀 적당한 겁니다 어 어 어 더 올리니까 그렇게 보인다 네 그럼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자 가보자 준비를 눌러주세요 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 가 봅시다 우리는 뒤에서 졸졸 쫓아가면서 기시만 맞출거에요 호박 잘 찾아보세요 너무해 나 아는거 하나도 없는데 아 없으니까 재밌죠 없어서 재밌긴 한데 레시피를 찾는 게 지금 사장님의 주된 목적이라서 호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박을 찾아서 그 호박이 물고 있는 레시피를 찾으시면 됩니다. 호박이 물고 있는 레시피 알겠습니다. 저희가 밀착치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장비가 왜 이렇게 다 좋아 보이냐 이거. 좋은 거니까요. 이게 제일 좋은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온도계 빼고, 온도계는 이게 나아. 저희는 오늘 사장님의 보디가드랍니다. 사장님, 전에 우리가 개먹거리라고 했던 거 있죠? 어, 어. 이거를 끼시고 T를 꾸욱 눌러보세요. T? T. T. 우리는 약한 라이트가 나와요. 근데 이거 나가서 봐야지 좀 확인하게 보이잖아요. 안 보이, 뭐가 없는? 나가서, 나가서, 사장님.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어. 어, 이제 플래시 라이트 안 들고 다녀도 되는 거네, 그러면? 네, 근데 이게... 살짝 약하긴 해서 그냥 앞만 보이는 정도예요. 어, 아닌데 그런 거 치고는 꽤 밝은데? 그죠? 괜찮아요. 그리고 그게 켜져 있으면 유령이 인식을 해요. 어? 그래서 쫓길 때는 끄셔야 돼요. 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선점때는 똑같아. 근데 이게 T를 꾹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빨리 꺼야 된다는 게 조금... 음, 알겠어, 알겠어. 네. 오케이. 그리고 또, 그럼 전 뭘 들고 가면 되나요? 사장님은 호박을 찾으셔야 되니까 밝은 것들 위주로 가지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거 그 수맥탐지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마이크로... 근데 수맥탐지기가 도대체 뭐였을까? 아마 이거 ETO짜리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마이크로폰... 아, 이거 마이크로폰이래. 사운드 센서? 사운드 센서예요. 방에 두면은... 그 방에서 귀신이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트럭에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이거는 CCTV인가요? 그 비슷한데 예전에 그 도시락통 있죠? 어. 모션 됐죠. 그 도시락통이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어느 방에 깔았어. 방에 까면은 그 어느 특정 범위만큼 유령이 거기 있을 때 삑!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빔을 쏩니다. 우와! 빛을 쏴요. 우와, 나 이거 가져갈래. 그... 네,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모션탐지기가 된 거예요. 얘가 어딨는지 알려줘요, 어디로 갔는지. 오, 간지 미쳤다. 그리고 이 때 덜렁다크에서나 보던... 오, 그러네. 이거 진짜 랜턴이에요, 그럼? 네. 근데 라이터 있어야 돼요. 라이터가 있어야 돼요. 아이, 별로네. 다시 못 꺼나? ci20aban she from her job 오오아아 아 eager 사진 다 하네? 그리고 검은사제들에서 나왔던 이 향등. 이게 향초 대신입니다. 그죠, 이게 향초에요. 향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거야? 향초의 업그레이드 버전 향등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1티어, 2티어, 3티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성능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거야? 뭐 더 빨리 적용이 되는거야? 그런 것들이 약이구요 향초는 원래 1티어는 5초 정도를 귀신을 교란시킬 수 있어요 교란시킬 수 있고 속도를 늦춰주지 않아요 근데 2티어는 6초를 교란시킬 수 있고 속도도 늦춰줘요 뭐야 별 차이가 없잖아 5초에서 6초가 늘어났잖아 아니예요 무려 3티어 향등은요 어 1시간? 아! 오늘은 게임 언제 크나? 무려 7초입니다 7초 와 대박이다 7초 와 진짜 너무 소중하다니까요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중요한게 뭐냐면 이걸 썼을 때 유령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 헥가닥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엄청 빠른 애들은 이제 막 이렇게 막 왔다갔다 하면서 엄청 하면서 그러면 우리랑 동성이 겹칠 수 있잖아요 겹쳐서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랑 가는 도중에 우리를 다시 발견하고 찾아올 수 있는데 이걸 맞으면은 어!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멈춰있어요 오~~ 오케이! 됐을까? 7초 동안 얼마나 깁니까? 괜찮네 그리고 이 소금 3티어 소금 이거는 귀신이 밟잖아요 다른 소금들은 없는 기능이 있어요 뭘까요? 무슨 기능? 뭐 발이 불타요? 아니요 밟으면 무뎌져요 발이 불타게 뛰어야 되는 건 우리들이고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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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얘네들이 이걸 밟아가지고 어? 이거 뭐야? 발 털고 있을 때 저희는 불나게 뛰어야 돼요 그렇군요 네 오케이 자! 어... 추가 목표! 유령 이벤트를 목격하십시오 EMF 탐지기로 주변에 있는 유령을 탐지하십시오 유령 근처에서 정화향초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거 가져가세요 뭐를요? 이게 EMF 탐지기입니다 아, 오 오오 굳이 스마트폰처럼 생긴거 굳이 핸드폰처럼 생긴거 오! 그거 신식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 신식인데 이거 야 근데 진짜 확실히 옛날에 파스모퍼비아 했을때랑 너무 많이 달라졌다 되게 그... 장비들도 뭔가... 뭔가 뭔가야 되게 갖고 싶게 생긴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 그치, 그치, 그치 맞지, 맞지, 맞지 이건 뭐야? 김밥이에요? 알약처럼 생겼다, 이제 김밥을 놓친다 예전에 알약이라고 알약이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그건데요 얘는 한 단계 진화돼서 김밥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와우 와사기 김밥이에요 도트 프로젝터 사장님이 설치하게 해보죠 해볼까? 이거는 이 도트 프로젝트는 벽에다가 설치하는게 좋아요 뭔지 알아 도트 프로젝트? 그거 아니야? 벽에 설치해놓고 벽에 있는데 유령 움직임 보이는거 이건 설치하게 한 다음에 보자 일단 가볼까? 가볼까요? 사장님 오늘의 목표는 호박찾기 호박을 찾아주세요 참고로 중급자라 퓨즈는 내려가 있어요 울지 말거라 진짜 아무것도 안보이네 야 이거 헤드라이트 되게 좋다 괜찮죠 유령한테 쫓길 때 까먹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뒤져요 아 오케이 근데 원래 유령을 찾는 첫번째 단계는 온도계 가지고 장소 탐방하는거 아닌가? 퓨즈를 켠 다음에 온도계로 찾아야 돼요 왜냐면 퓨즈가 꺼져있으면 실내 온도가 춥기 때문에 음 다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좌클그루 여는거군요 여기인거 같은데 유령용품 거울이에요 네 어디 여기 가까운 곳이야? 어 호박이 그냥 덩그러니 있는거야? 주변 돌아다니다보면 네 네 좀 숨어있기도 해요 건방지네 호박 주제에 어? 여기 뭐 이상한거 써있어요 음 아 그게 저희 사무실에 있었던 바닥 문양의 힌트에요 물의 무덤에서 나오는 일출을 볼 수 있는 조용한 장소 이게 그 등대라고 예상했던 그건가? 맞습니다 거실이네요 눈앞에서 움직였어요 으흠 어? 어? 복도 에서 소리 계속 들리는데 트레이드야? 어 근데 온도가 안 내려가는데? 거실 거실 어 나 지하실 내려가긴 좀 싫은데 어? 어? 얘 찾았어 얘들아 아 아 얘가 입에 물고 있는 거를 손을 비우셔야 돼 아 손을 비워야 된다고? 네네 나 손이 꽉 찼는데 이거 어떡하나 일단 바닥에 버리시고 버려 김밥 버리고 어 집었다 뭐라고 다 입어요? 이빨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볼 오브게 그레인 그린즈 아 아 깜짝 아우 아우 놀라라 아우 야 오브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렇게 앉아서 편지 보고 있다가 딱 일어났는데 오른쪽에 사진이 떡하니 보여가지고 와 깜짝 놀랐네 네 사장님 사장님 그거를 이제 버리고 일단 이거 이거 드세요 캠코더 캠코더를 드시고 이 다이닝 쪽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 아무것도 없는데 찐찜 나와 아 오케이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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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면치같은거 보이죠? 안보이? 아냐 아냐 좀 나와서 방금 있었는데 조금 나와서 보세요 어어 보인다 있죠 있죠 그게 보스트 오브 라는거에요 어 맞아 기억나 아이 깜짝이야 귀신인줄 알았네 실제로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똥가루같이 생긴거 똥가루래 아니에요 백색증 걸린 먼지란 말이에요 어 이거 왜왜왜왜왜왜 책이 막 집어때로 야 이건 고스트 라이팅이라는 현상인데요 정말 신기하네요 어 이거 어떻게 펼치지 이거 해보실래요? F로 누르면 됩니다 F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아 설치 자 그럼 이제 문서를 펼쳐가지고 이거 특징을 적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Universal 그 사이 제2 제Cong 고스트 라이팅 아 고스트 오브 어 이제 이제 세 개중에 하나 남았고만 아 맞아요 자 방금 귀신을 봤으니까 이 김밥을 가지고 아 불을 메어체크를 해볼께요 오 되게 되게 괜찮다 아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네 게임이 이게 메어체크야? 뭐에요 뭐에요? 메어체크를 끄겠지 얘가 일단 도트프로젝터에는 딱히 감지되는 느낌은 없네 아직은 그런거 같애 딱히 안해주는데? 불을 껐다 켰다 하면은 어떻게 반응하는데? 반응을 하는 귀신은? 반응을 하는 귀신은 이걸 제가 불을 켰을때 바로 탁 꺼버려요 바로 탁 꺼버려요 내가 탁탁 이렇게 되는거에요 사장님 이거 드세요 이거 축하수 측정기 이거 들고 저흰 불 끄고 나갈테니까 저기에서 Are you here? Can you talk? 오 f**k you 어? 네? 표준 껐다 어? 뭐야? 퓨즈를 껐으면 되나? 하세요 사장님 그거 머리에 있는거 끄고 하셔야 돼요 저희 나갈게요 나한테 왜그래 아 재밌으라고 알륙휘를 해보세요 알륙휘를 해보세요 알륙휘를 해보세요 아야야야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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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라고요 들어가세요 아니야 들어가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도끼 들고 있는 애가 나왔다니까 아악 그게 아니라요 그거 이벤트라고요 잠깐만 얘 메어 같애 제가 방금 불을 켰는데 바로 껐어요 아 그래? 어 메어 증거물이 뭐 있었지? 사장님 어디 가셨지? 아 주파드 측장님 대답해주겠다 하세요 하하하하 자 불 끄고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네 알유히얼 하세요 자 우리 우리 나와야지 나와야지 머리에 있는거 끄셔야 돼요 헬로우 재밌겠다 알유 히얼 이거 지금 뭐 반응을 안하는데? 그 우리 클릭해서 아 킹클릭 누르셔가지고 키셔야죠 헬로우 눌러서 말하기 V 누르면서 하고 계시죠? 응 어 알유히얼 하세요 헬로우 흠 이츠이 마리오 이츠이 마리오 이츠이 마리오 어 뭐야 어 반응했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 그래? 네 돌아다니면서 해보세요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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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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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해준겁니다 아 더 해보실래요? 아 유령이 말을 해줬어요 아 유령사진 찍고싶다 그러면 나 뭐 어떻게 해야돼 이제 제이를 열어서 주파수 측정기를 측정기 어? 메어로 확정이네요 그러면? 음 좋습니다 메어는 어두울때 헌팅을 자주 하는 애에요 근데 되게 그럼 이제 끝난거 아니야? 퇴근하면 되는거 아니야? 네 너무 쉽잖아 네 쉬운거에요 쉬운거에요 오오오오 그렇군요 근데 어려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어려우면요 정신력이 엄청나게 빨리 닳고요 헌팅 그러면 이제 헌팅을 자주 하거든요 헌팅을 자주 하는데 속도가 엄청 빠르게 되고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는 뭘 써야 될 수 있습니다 오오오 아니면 어차피 난이도를 높여서 해볼까? 요 요기서만 할테니까 오오오 그 저거 물품이나 이런거 좀 써보는거 어때요? 저주물품 이거 뼈도 안찾았고 음 그래그래 어차피 유령 근처에서 향초 쓰기도 있으니까 사장님 이거랑 라이터 드세요 그거 3단계 말고 2단계랑 1단계 섞어서 해보죠 다 이거 버리세요 나 이거 버린다? 버리세요 네 이거 이거 라이터 집으세요 라이터 그리고 향초 드시고 그 방으로 가세요 키시면 안돼요 네 네 방으로 가셔서 치는거 우클릭이지? 네 네 뭐하는거야 방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향초 피세요 향초 피해라고? 네 피하세요 거기서 피하시고 키시면서 돌아다니세요 오오오 라고 오오오 에이 차를 시켰을시옵소서 아니아니 귀신있는곳에서 쓰셔야죠 In dadgIV에는 없는곳에서 가시면 어떻게요? 아깐 여기에서 정확하게 반응했으니깐 어 체크 됐구요 예 갑시다 아우 뭐 취하니 Luck 요 그러나 이런거에다 아 회수안에 가요? 이런거 가져가서 차에다가 다시 걸어놓으면은 아니야? 저거 가도 돼? 회수할 필요는 없어요? 집주인이 다 이 의뢰자들이 전부 다 아 나 카메라 없는데 카메라 없는데 아씨 카메라 있는 사람 없어요 조명이 다 나갔어 에헤이 조졌네 갑시다 너네 왜 아무렇지도 않아? 뒤에 귀신이 있었다니까? 아 뼈 찾았습니다 뼈 화장실에 있습니다 자 이쪽 와보세요 저 사람들이 귀신이에요 자 이 뼈 발뼈네요 발뼈 사장님 드셔주세요 이걸 먹으라고 먹었어 예 우린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회수하는 거예요 예 이러면 점수를 더 받아요 거울 써볼까요 사장님? 거울은 또 뭐야? 유령 아이템이 저주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저주 아이템이 그 집이 아니라 장소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오 한번 쓰시면은 한번 들여다볼 때 정신력이 20 깎이고 보고 있는 동안 계속 도트 데미지로 깎여요 그런 미친 짓을 왜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울이냐면 유령이 있는 위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장소 못 찾았어 한 5분 동안 못 찾았어 이러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오오오오오오오오 알겠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줬어 그쵸 이 위치를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바닥 왜 이래요? 아 이거 소금 깔았는데 소금 밟아서 그래요 소금에서 슬라이딩 한 자국이 그 자 EMF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게 쫌다 별 별게 다 있네 이제 갈까? 한번 더 막아라 던짐 환청곡 잉글렀네 LCL 와 되게 문워크로 잘 간다 아 그리고 저희가 바뀐 게 하나 더 있어요 뭐야 그 저희가 이거 물품 사용하면은 두 번 못 쓰는 것들 있잖아요 소모품이라고 하죠 그것들은 한 판에 쓰면은 그대로 소모돼서 다시 사야 돼요 너무 아까워 소금이나 이런 향초 향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용 약이라든지 소금이라서 없는 취급이 됩니다 예 대신 카메라는 횟수가 없어졌어요 오오 카메라는 무한정으로 찍을 수 있어요 그렇구만 자 그럼 가볼까요? 매우 찍으셨다? 으흠 매우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안 치죠 네 퇴근 오 이벤트도 다 체크돼있고 완벽해 사장님 잘 나왔다 기념사진 찍을 수 있지 짜잔 유령의 종류를 찾으십시오 이벤트를 목격하십시오 탐지기 정화 향초 조사 보너스 보상이 1.9배인데 이건 뭐죠? 아 그게 이제 고난이도가 될수록 보상이 배수가 더 올라가요 굉장히 올라가요 어흠 그리고 레벨이 올라가고 하나를 클리어하면은 맵도 열린답니다 재밌죠 맞아요 맵이 열렸어요 뼈 증거물 사진 어우 얘 대가리 이거 뭐야 치워 깜짝이야 게시판 보고 있었는데 김치님이 야구르시 야구르시 아 좀 얘네 뭐야 이거 너 스페이스바 다시 누르시면 되잖아요 아니 황동훈한테 그 약간 그 앙둥이 앙둥이 합성 짤 잘 나와요? 유튜브 영상에 그 합성 짤 같은 거 나와 나와 안 보여 틱톡에서 이로고서 반짝 사진 800 얼마 벌었는지 좀 나오라고 안 보인다고 839달러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준비 눌러주세요 바로 이제 그러면은 는 5 그거 만들러 가나요 4 좋아 좋아 가자 음 근데 맵도 진짜 와우 뻥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장님은 헤드 랜턴만 끼시구요 서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실 겁니다 자 참가자분들은 모두 헤드 랜턴을 켜 주시구요 여기에서 사장님 옆에서 보디가드 할 사람 제가 할까요 보디가드가 필요해 왜 유령이 나타나면 좀 그러니까 보디가드 분께서는 향초 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4 그리고 저희 나이템 몰 사람들도 향초 하나씩 들도록 하겠습니다 1개씩 밖에 못하네요 그러면 나이터 하라 되니까 이게 더 보다니도 가면 되요 애가 계속 막 공격해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 말하는 아일 대비해서 내가 내가 향판 될게 아이소 제가 향초를 안될게요 저희 향초 잘 못써요 놀라면 향초 방부터 좀 찾아주세요 님들은 아 맞네 아 맞네 미안 우리 방부터 좀 찾을게 그럼 우리는 방 찾는거 하고 일단 나갑시다 뭐 찾아든지 알려드려야죠 입구쪽에서 뷰 좋게 설명하게 문 열면 시작이긴 하거든요 어 근데 저쪽 대문만 안 열면 되잖아 아 오케이 여기서 와 달 죽인다 달 죽이네 자 이쁘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할로윈 이벤트 맵이구요 사장님 저희가 총 찾아야 할 것은 이빨 그릇 하나 썩은 사과 3개 저주인형 하나 콩주머니 3개 손전등 하나 내가 들어있는 병 하나 해골 하나 눈 2개 그리고 시크릿 시크릿 이 맵에서 호박이 물고 있는 재료 하나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걸 저보고 다 찾으라고 혹시? 하지만 소장님께서는 저희가 뭐지 찾으라고 하는 것만 찾으시면 되요 알겠습니다 초록색 저주인형 하나 끝 쾌골 하나 아냐아냐 끝 아닙니다 3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크릿 하나 찾으셔야 하고요 뭐 뭘 찾으라고? 쾌골 하나 시크릿 이 맵에서 호박이 물고 있는 거를 이 세 개를 다 찾고 사장님께서 보신 다음에 다시 찾으러 들어가셔야 합니다 어 알았어요 이빨 그릇 하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이빨 그릇 녹색 인간? 아 녹색 인형 개구리 인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녹색 인형이구요 이빨 그릇 하나 이빨이 담겨있는 수프 그릇이에요 아 오케이 그리고 해골 하나 찾으시면 됩니다 알았어 되게 많네 쉽지 않겠다 해골은 머리 해골이에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은 들어가서 그 세 개를 찾으신 다음에 저기 초록색 연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저기로 저기에 있는 솥단지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다 집어넣으면 돼 순서 상관없이 네 잘 못 넣으면 처음부터 가시세요 그렇구나 푼다 가자 스태프 온리방은 못 들어가요? 아뇨 잘 들어가지는데 밀어서 밀어서 가시면 됩니다 아 몸으로 밀어야 되는구나 어 여기 해골 머리 안 떨어짐 아 이건 장식이에요 장식이구나 해골 머리는 해골 머리만 있어요 아 알았어 자 여기는 숨는 곳이겠죠? 아 오 그렇군요 아 여기 뭐 소품 창고처럼 돼 있네 되게 아이템이 많다 맞아요 이렇게 랜턴 보이면 불도 켤 수 있어요 어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아 그거 나요 자 여기도 숨을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좀비 손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수지품인가? 아 이거 원숭이 손이네요 그 저주 아이템인가? 요감 오 불 켰다 자 여기 불 켰어요 오케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어허 어 문 열리는 소리 문 여셨나요? 아 제가 문 좀 열었습니다 환경음 듣지 말고 그냥 귀신 소비 환경음은 근데 환경음 티가 나 아 맵 되게 넓네 이건 뭐야 빨간 보온병 그냥 보온병입니다 그렇군요 어허허허 아허허 얘는 이렇게 오오 아무것도 없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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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둘러싸여있다 하면은 다 숨는 곳이구나 아 경치 좋다 선생님 배도 좀 탈까요? 어? 어? 응?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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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뭐야 뭐야 뭘 발견하셨어요? 째게 아니라 제이슨이구나 야 이스타에그 식으로 입거든 음 음 담소를 나누고 있네 어 여기 꽃같은게 꽃혀있다 와우 예쁘다 저것도 아이템인가? 어? 가져가시네 퇴 근데 웬만한.. 웬만한 것들은 다 집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병처럼 음 아 빨리 와요 무서움 오케이 혹시 이 밑에도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네 아닌거 같아요 자 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어 아 이거 그 헤드라이트가 확실히 좀 어두운 편이긴 하네 총 많다 맛있어 보이는 게 낫네 단지 쪽으로 와요 단지? 아 거기 있어요? 뭐에 빵 터진 거야? 석탄지 석탄지가 여기가 유령 방이야? 어 깜짝이야 뭐야? 어떻게 해? 야 재밌어지는데? 이 물은 어떻게 킬까요? 거실불? 거실불? 거실불은 이쪽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그거 하면 돼요 기도 메타요? 기도 메타 말고 우리 나머지 재료 찾아서 넣어 놓으면 된다고 녹색 인형이랑 해골 어디 어디? 여기 있다고? 올라가 볼까? 거기 입김나와 어디? 처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입김나와요 입구 쪽 아니에요? 저 단지 쪽에는 안 나는데 여기 핸드폰이 있다 이거 가져가자 여기 있잖아 아 안 가져가자 어디지 입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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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너무 좋다 찜찜님이 안보여 아 보여 아 맞네 입구 쪽이네 이거 켜지나? 오! 어 근데 나는 입김이 안 나요 찜찜님은 입김이 났었는데 난 입김이 안 나 뭐니 열려있지? 와 화장실 되게 넓다 진짜 높다 오 씨? 어 흑흑 너 바닥이 나무네? 그러게요 Christ 안 나오자 응 귀신 나왔나봐 그런가 봐 유령 사진 찍었어 그런데 이벤트인가 본데 귀신이 나오면 스위치가 안 켜지거든요 아 움직이지 여기 이미 영화 찍었는데 내려가자 여기 집은 다 본 거 영어 릅시다 어 이제 불은 왜 끄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과열 되지 않게 음 과연 하니라 말 그 영도 영도 그냥 아 뭐 하고 나 아직은 서늘함은 아니고 아예 펄스 발전기가 꺼지기 때문에 으 근데 뭐 소리는 안 들린다 하다가 십자가 가져갔어요 아니 으 너나 사장님 푹 짓 당하지 말라고 십자가 들고 왔는데 깔아 놀라 그 없 아 그래 보면 가는 길에 어디예요 그 예 단지 아고 거고 저기가 고야 예 어 여기가 유령방 야 4 이런 정문 바로 왼쪽이 유령 땅 이에요 음 뭐 같은 느낌이야 아 역적이 정문 쪽에서 입금 나요 으 여기 것까지 입나 텐서 하나하나 다 둘러봐야 되는거요 근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서 어디지 정확히 뭐 그리고 미라든가 자름만들 작은 텐트도 숨을 수 있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서 들어와서 아 이 어디에 가서 숨는 거야 다 보이는데 아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 들어와서 어 문을 닫으면 되요 5 오늘 다 닫으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손전등을 헤드 라이트 를 키고 있으면 당일 걸리겠죠 어 아는 내가 썩니까 3개 넣었거든요 저 좁은 장소에 노호와 단둘이 흠 주머니 3개 가져오고 사장님 4 사장님은 아미가 미친 아 더러워 얘는 내가 말할게요 스가 여기 있었네요 뭐 갖고 오라고요 뷰 사세요 그 오늘 날 짱 뭐라고 하지 목소리 쌓기 말하는 놈의 좀 불 켜졌다 어 튜 주 발전 나 발전기 찾았어 아 여기 입구 쪽에 불이 갑자기 켜졌어요 아 그래 매어 대외 아 이 와중에도 그 유령 종류를 알아내야 돼 아 저쪽이 힘쓰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열심히 찾으면 됩니다 아 콩자머니 내가 가져갈게요 와 밝아 음 엄청 밝다 그 눈알만 좀 찾아주라 나 눈알 어딘지 몰라 어 이건 아 눈알 아 어딘지 알아요 어 민감 이거 앙이거ңhalf 맞아요 이 녹색이냐 요 맞습니다 어 주와 아는 맵 게 저 애 Washington 참하는 사장글라 웨어 아 되요 나 뭐 찾아 award ninetyAN 해고 미술 해골만 다른 x4 eds up 인형 워호 기사가 여기다 십자가 나올게요 아 이거 내가 여기다가 놨거든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눈알 두개 넣었어요 그러면은 뇌 저쪽으로 이제 왼쪽 가자 그래요 사무실 뇌가 어디있어 사무실 여기 유령방이니 조심하세요 어깨 혹시 유령방이면은 여기 숨으면 될 것 같긴 해요 어 여기 근데 좀 애매하네 여기 애매한데 맞겠지? 숨는 거 네 아 맞다 이거 뇌 맞아요? 병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뇌 맞아요? 뇌게요 어 근데 해골 나 아직도 전혀 못 찾았어 우리가 한 코스를 돌긴 했어요 다른 코스가 있어요 아 그래요? 혼전등 가져감 왼쪽 아 오른쪽 코스 돌았고 왼쪽 코스 돌면 될 것 같은데? 아 맞다 이거 확인해야지 합성 응 이거 어떻게 다시 잠과? 잠그는 건 맨 끝으로 옮기면 돼요 아 드래그해서? 내가 넣을게 오 해볼래 수루룩 어떻게 안 어 됐다 아 그냥 놓으면은 자동으로 되는구나 네 네 오우 재밌다 가끔 안 될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안 가본 곳이 어디일까? 이쪽으로 가는 걸걸요? 이쪽으로 가는 걸걸요? 어 그러네 나 화장실 처음 본 네 피가 나오고 있어요 화장실 문 아 이것도 드래그해서 여는 거구나 문은 드래그해서 여는 거예요 다 응 드래그 없네요 어? 그러게요 뭐야 이거 과부하야? 뭐야? 불 켰어? 어 과부하 같은데 어 알전기기 안 알아요 어 알전기 안 알아요 고장 났네 괜찮아요 제가 켰게요 어 다시 불 들어왔고요 어? 사다리가 있어요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아 놀러가지고 못 올라가요 금시 조문이에요 우리 넣은 거 확인 좀 할게요 전다 아무거나 했고요 우리 넣은 거 확인 좀 할게요 흠 자 이 빨간 사장님 갖고 계실 거고 흠 깎은 사과 내가 넣었고 송주머니 넣었고 송전등 넣었고 송전등 넣었고 뇌 넣었고 눈알 넣었 됐죠? 어 됐어 야 이 캠핑장 되게 괜찮은 거 같아 밤디불도 있네 야 우리 풀동부 엠티도 간만에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로? 어 이거 괜찮은데? 여기로 메타버스 어 메타버스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캠핑장이라면 갈 의향이 있나요? 아 무조건 오죠 준씨 안 갈 듯 준씨 벌레 싫어하잖아요 아 맞네 하긴 좀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좋을 거 같긴 해요 저번처럼 우리 첫 캠 첫 그거 갔을 때 그런 식이면 괜찮을 듯 응 시설 잘 돼 우리 첫 엠티가 진짜 좋았는데 아 맞아 노래방 기계 있고 너무 좋았지 노래방 기계 진짜 그걸로 오지게 잘 놀았는데 다음날 목 아셔가지고 문제였지 즐거운 기억이야 어 여기 손 또 있다 저주 아이템인가 어 이건 뼈인데 우리 뼈 찾았어 이거 뭐 가져가? 네 드세요 사장님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라이팅 소리 나는데 어 어 라이팅은 어디 어딨어? 가스라이팅 라이팅 어디 놔뒀어요? 어 저기 저기 마당 마당 쪽에 여기 여기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뭔가가 있는데 제발 해골하다 다нять 어 오 활동하기 시작했다 잠깐 이거 불 지금 너 너씩 한 거야? 네 어떻게 한 거야? 우아 여기는 해골 있어 으으으으으으으어cle 먹다 담은 해골 같아 으으으으으으으으 эarte Tweaks 찾으셨구나 allegedly 정말 요한이 칩니다 너 뭐 먹어? 무슨 소리세요? 음영 다 찾았어 이제 소탄지로 가면 될까? 네 소탄지로 오세요 가자 가자 갑시다 이로 가자 어디로 그냥 따라갈게요 이리로 가면 바로 정문회가 정음.. 뭐야? 왜 왜四 Bot 왜 왜 왜 왜 왜 모든 왜 왜 왜 왜 OST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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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아닌데? 아니야 relaxed 그래서 이벤트 이었어 implement 지금 근데 Alex 가방 fairy 저기 36 elaborated 저거 나ност 삼성 찜찜이 그거인가 봐 입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입김이 나오거든? 근데 입구 쪽에서 지금 계속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 소트로 왔습니다 이거 다 넣을까요? 소트로 오셨나요? 넣으시면 됩니다 넣어주세요 어떻게 해? 뭐 던져? Q 눌러서 넣으시면 돼요 G 아니야? G G야? 들어갔다 들어갔다 다 넣으세요 넣어버려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료는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여기 카드를 확인해주세요 뭐 카드 보내? 여기 여기 플레임씨는 카드를 보내주세요 아니 야! 내가 아까 집어넣다가 버린 꽃이잖아 야! 다시! 다시라도 됩니다 야! 안녕하세요 잠깐만 기억을 더듬어 보자 아, 나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어, 사실 이러다가 나도 깎겠는데? 이러면서 그걸 찾았네? 아니, 못 찾겠어야지 노시지 그... 해변가 주변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자연스럽게 알았단 말이야 어, 던졌어요 여기 우리는 젠장 또 가면 됩니다 오, 단계 오, 단계 오, 뭐 있어요? 오, 스피리티 룬 오, 스피리티 오, 스피리티 오, 오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돼, 스피릿이면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됨 사장님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우리 우리 사장님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어느 쪽이지?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사장님,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갑시다 아니야, 한 바퀴 빙 돌면 되지 갈래길이 있었는데, 아까? 자, 여기서... 멍... 여, 여기로 갔었는데? 우리 맨 처음에? 그죠? 그쵸, 응 응 너 가자 가서? 어? 왜? 둘러보고... 응? 요, 여기? 아, 문을 열었구나 여기로 들어가서? 어차피 스피릿이야? 응 이리로 갔어, 이리로 아니, 방기동 하나에서 어, 여깄다, 여깄다, 찾았다 아, 이거, 이거 너무 빨리 끝나는구만 방기동 하나 했사 하나 더 할 걸 그랬나? 이거, 이거 풀버전 볼 맛이 나겠어 으, 하, 하 그냥 막살 나갔어 천지, 반 하나도 안 해도 되겠구만 아, 하, 하, 하 그리고 만나는 부분도 하나 나왔어 장미를 발견했는데 진구도 맛있는데, 응? 눈에 열고있지 몰랐지 아, 나 그래서 둘러대려고 아 이거 이거 웬만하면 다 어 어 어 어 어 어 잡을 수 있어요 ㅎㅎㅎ 웃기다 되게 멀리 있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걸으면 5단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저기서 뭔가 피어오르고 있는 너와 함께 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즐겁지 얘는 왜 이렇게 돼 있는 거니? 와 진짜 추하게 세운다 조금 추하긴 해 내 가랑이 사이에서 나오거든 자 용사님 오셨습니까 이게 마지막인 거지? 네 마지막 재료입니다 당신이 이 이벤트에 꽂힙니다 모아주세요 아 유령들이 폭죽처럼 터지는 건가? 헬게이트가 열린 건가? 뭐야 이거 헬게이트가 열렸다는 말 좋은데? 헬게이트가 열렸다는 말 좋은데? 맞아요 이쁘다 되게 뭔가 섬뜩하고 무서운데 이쁨 하늘이 빨개졌어 맞아요 내가 깨우선 안 되는 걸 깨워버린 거 아닐까? 저쪽 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 달이 블레드문 블러드문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게 할로윈 이벤트인 거야? 예 자 이제 눈을 감고 어머니를 생각해봅시다 우리 엄마는 항상 나한테 오므라이스를 해줬어 우리 엄마는 진짜 조림을 해주셨어 마시멜로 맛있겠다 마시멜로 이러고 있네 마시멜로 하이 하이 자 그럼 퇴근해볼까요? 좋아요 아 잠깐만 그래서 유령은 뭐였죠?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돼요 스피릿이예요 아 스피릿이예요 아 이벤트만 전혀 전혀 공격적이지가 않네요 잠깐만 증거 있다 스피릿 꽤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쉬웠어 되게 고만한데? 그 헌팅 하긴 했어요? 안 했어요 얘가 되게 젠틀하네 헌팅 지금 합니다 뭔 소리야? 헌팅이라고? 헌팅이다 하지마 아니 내가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어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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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야 텐트 들어가 텐트 들어가 하하 개웃기 나 나 나 나 나 머리 그 그 꺼 야 머리 꺼 머리 푼다야 아 끝났습니다 자 제가 죽어드렸습니다 아 잘됐다 나 끄는 거 깜빡했어 와 저도 완전 생각도 못했어 와 내가 나만 끄고 다른 애들 다 머리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 레전드는 그래서 사장님이 끄라고 할 때 어 맞다 나 안 끄다 이러면서 하하하하하하 아 웃겨아 으아 저 유령이 돼서 함께할게요 와 죽어서도 우린 함께야 하하하하하하 균열을 위해 같이 가 같이 가 다 다시 버팅이에요? 왔어? 다 다시 버팅이에요? 자 내가 내가 술 줄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술 줄게 균열은 호인을 좋아했어요 하하하하 노후의 기운이 느껴져 하하하하 사장님 술 드릴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으면 한잔할 때 쓰세요 하하하하하하 그녀уз아 잘가라 너 호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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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를 표해주세요 c virus 으화 舒 sel 에 227원 즐거웠다 வ 0.9배는 뭐야 오히려 원금을 깎아먹네? 그런건가? 아니에요 안 깎았어요 모르겠다 깎아 쓸 수 있는지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뒤에 장식장을 확인해주세요 갑시다 뭔가 많이 생겼네? 이건 이거 뭐야 아 뭐야 뭐야 대박 이건 겨울때 아니 이거 크리스마스 볼이 있어 겨울때인겁니다 저희가 하셨는데 안하셨잖아요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한 할로윈 이벤트 소장품이구나 맞네 왼쪽에는 작년건데 제가 작년에 안해가지고 야 그럼 수제품을 다 모으려면 1년 내내 해야되는거야 이거를? 맨날 주는게 아니고 연도마다 달라가지고 와 또 연도에 따라서 달라 그러면 이게 한번 얻고나서 이제 영영 못 얻을수도 있는거네? 그렇죠 못 얻을수도 있는거 내가 아니라 못 얻어요 지나쳐버리면 이제 영영 못 얻는거네 진짜 이 옆에 호박트로피 너무 아까워 네 한채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어 나도 우리 둘자도 똑같아 소유감 이제 사장님도 앞에 카드 꾸미실 수 있어요 앞? 무슨 카드? 페이스바 눌러보세요 그리고 자기 사원증 오른쪽 위에 보면은 볼펜쇼이 있죠? 그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뭐가 배지가 있을건데? 음 할로윈 배지? 네 근데 저희와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좋아 나는 이것도 있지 재밌었다 이거 분명히 공포게임인데 약간 우리 직원들이랑 데이트하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렇긴 했어 나랑 사장님 다니는거 재밌었다 근데 물건 찾는거 재밌지 않았어요? 응 맞아요 이런 이벤트 나쁘지 않네 되게 괜찮다 우리 웃긴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요? 예를 들은게 손전등 있었거든요 어 한참 헤맸어요 근데 제가 아 이거 우리 손전등 아니야? 우리 손전등 아니야? 하면서 이거 한 번 넣었을 때 잘못 넣으면 다시 해야하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아 몰라 나 넣었어 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우와 왜냐면 맵에서 손전등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넣어야 돼? 장난하네 수프는 맛있었을까? 몰라 하늘로 올라갔는데 너무 안쪼렸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 풀동복 고인물분들과 함께한 즐거운 파스모포비아 할로윈 이벤트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MT 갈까?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MT보다는 휴일인가? 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왜 아무도 대답을 안해? 고객 내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귀 좀 내보세요 선생님 귀 좀 내보세요 어 왜? 돈이 좋아요 나는 MT도 좋은데 나는 MT도 좋은데 네 MT도 좋아 나도 MT도 좋은데 나도 MT도 좋은데 나중에 회의 때 한번 겨울 기념으로 그래요 얘기를 한번 꺼내 보자 겨울? 설마 스키장 간 데 놓고 또 썰매장 가시는 거 아니죠? 나 썰매 타고 싶은데 썰매도 좋지 않아 근데? 겨울보다 봄이나 이럴 때가 좋지 않아요? 겨울 바쁘지 않을까? 막 이벤트 또 방송도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야 내 스피드가 작아와 즐거우시죠? 저도 즐거워요 사장 앞에서 제롬 피우는 직원들의 모습인가? 제 개인기를 보시죠 사장님 야! 아악! 그럼 오늘 하루 다들 잘 쉬시고 저도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해 오늘 하루 다들 잘 쉬시고 난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안녕 안녕 밤샀기 밤샀기 내 모 O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